것 같아요. 네 아무래도 지 피닐 때 선수들이 이 핀까지 선상의 떨어지는 캐리거리를 치기는 좀 부담스럽 거네요. 자칫해서 살짝 길어서 그린이 넘어가면 쇼사이드 미스가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다음 조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2조 세명의 조합이 굉장히 재밌는 게 유효주 선수가 최근에 위믹스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 차지할 때 그 때 팝5 홀에서 가장 멀리 일단 세컨샷이니까요. 아직은 기회 있습니다. 유효주 선수를 안전한 위치로 보냈네요. 네, 뒤에 경사를 타고 좀 내려오겠죠? 예. 2조에서도 첫 홀 버디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유효주 5번호 세 번째 샷. 아우, 해피 나이. 유효주는 버디 성공. 유효주는 버디 성공. 유효주는 버디 성공. 감사합니다.